개인적으로 제가 임영화수님한테 실례지만 여러분 마산에 살고 있는지요? 여기 바이크에 있고 말씀해 주세요. 절을 보지 않으시죠? 절을 보지 않으시죠? 절을 보지 않으시죠? 절을 보지 않으시죠? 네. 임영화수님 오늘 마산 시민으로서 우리 마산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한 번데. 마산에는요. 여기 보면은 마산 모악산도 있고요. 네, 모악산도. 네, 도섬도 있고. 도섬도 있고. 또 누리해양공원. 네, 또. 그리고 의지장. 네. 예, 가고파축제. 아, 가고파축제. 여러 구경거리가 많아요. 마산에. 그런데요. 마산에. 마산은 많겠지만은 마산 수출공업단지 있죠? 예. 원래 백주년 백주년. 알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마산에 시민으로서 금지와 자부심을 가려하는 사람은 바로 대한민국에서 마산시민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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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шьnis. 지おっ. 네. 예. 이 상의여. 이 상의여. 우산 마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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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